아침에 맞는 귀사대기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오늘 3부와 함께하고 있고 반반 퀴즈 주제는 매미, 매미 2행시입니다. 침구 교환권을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99님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타자가 중요한데요. 매! 매운 거 먹으러 기, 기차여행! 어, 뭐 쏘가리 매운탕 이런 거 먹어야겠다. 네, 쏘가리 매운탕이나 아니면 이제 불닭발 이런 것들 먹으러 가야겠네요. 6999님! 네, 네. 실패! 한재상씨! 매! 매자 쓰고 미! 미차여행! 어, 모자 쓰고 기차여행이 이제 또 굉장히 좀 뭐랄까? 미임이 되기 때문에 매자 쓰고 미차여행 보내주셨는데 한재상씨 드립니다! 첫 번째 침구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5498님! 굉장히 좀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매! 매미가 미! 미야미야미야미! 어, 단순한 게 보통 통하는데 오늘은 안 통했네요. 5498님! 실패! 0644님은 약간 영어 이행시! 매! 메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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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이 아니죠. 네, 몇 번 했습니다. 3618님! 매! 맥가이버! 어, 또 영어 이행시! 미! 미국 사람! 어, 맞죠? 맥가이버 미국 사람이죠? 3618님! 드립니다! 영어 이행시 도전을 많이 하시네요. 2473님! 매! 매 맞자! 매 맞자! 미! 미? 나? 어, 이렇게. 어, 영어 잘하시네요. 2473님! 어, 2473님 친구 교환권. 드립니다! 1817님! 어, 1817님 가족사랑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매! 매형! 어, 가족을 부르면서 시작했어요. 매형! 미! 미쳐서 우리 누나랑 결혼! 이라고. 하하하하. 어, 화목하다. 화목해. 네, 화목하지 않으면 이런 이행시를 또 보내지 못하거든요. 1817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동시에 치열한 노잼 부문 이행시들도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3927님! 노잼 부문! 매! 매미를 거꾸로 읽으면 미! 미매다. 어, 좋아요! 3927님! 드립니다! 4143님! 매! 매우 못생겨서 미! 실패! 5930님! 노잼 부문! 매! 매칸더브이! 미! 미사일 발사! 슝! 하하하하. 어, 슝이! 어, 슝이 조금 초라해 보이네요. 어, 매칸드... 매! 매칸더브이! 미! 미사일 발사! 슝! 하하하하. 어, 5930님! 친구경언컷! 드립니다! 보셨죠? 보셨죠? 네, 노잼 부문도 도전하시면 충분히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